대구 선수 김연경이 2년 만에 한국으로 복귀한다. 흥국생명 구단은 김연경과 여자부 최고 금액 연봉 4억 5천만원 옵션 2억 5천만원에 총 7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하이로 옮긴 김연경은 두 시즌 만에 복귀했다.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적극적인 권유로 돌아왔다고 한다. 김연경은 유럽리그 소속팀의 영입 제의도 받았다고 알려졌다. 김연경은 소감을 전했다. 김연경은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국내 팬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로 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 아쉬웠는데 좋은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생겨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전지훈련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심사숙고 끝에 국내 팬들을 만나고자 흥국생명에서 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잘 준비해서 팬들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팬들은 배구 여지 기다렸어요. 한국 배구 다시 흥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연경을 반겼다.